김호중 소리끼리 김호중 공식채널을 통해 소개됐습니다. 김호중 소리끼리는 벽화, 포토존, 스토리보드 등 특색있는 조형물들이 설치된 곳으로 김천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. 약 100미터의 길이지만 제공하는 기쁨은 그보다 길고 넓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.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. 김호중의 팬이라면 많은 군백기로 긴 공백을 가진 그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 측은 소리끼리를 방문할 시 생활하고 계신 주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또 코로나 방역수칙을 꼭 지켜서 방문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